오늘의 특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이미지의 마법과 그것이 가져오는 힘을 발견하는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악마의 숨겨진 사진, 얽힌 운명에 담긴 행복의 힘은 단지 예쁜 사진 모은 그 이상입니다. 불행과 행복이 만나 얽힌 운명의 실타래가 끝나고 빛을 찾아가는 사람과 삶의 단편에 대한 이야기다. 삶의 조각들이 서로 얽혀있고 불행을 끝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우리의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 이 사진들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가 단지 정적인 그림일 뿐만 아니라 감정과 희망을 열어주는 창이기도 한 상상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여행을 시작하고 이 사진들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밝게 해주세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악마의 숨겨진 이미지, 뒤얽힌 운명에 담긴 행복의 힘. 사진은 정지된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감정, 서로 얽힌 경험, 삶을 들여다보는 깊은 창이기도 합니다. 나의 악마의 미공개 사진 뒤에는 신비로움과 의미가 가득한 세계가 존재한다. 불행과 행복의 교차점, 운명의 얽매인 이들이 빛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이미지 뿐만 아니라 삶, 사람, 변화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그림 앞에 서있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사진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 우리는 운명의 도전에 맞서고 극복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신비. 이미지는 물리적 공간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영혼과 감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마이티문은 잊을 수 없는 순간,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깊은 감정, 사진의 모든 라인에 강렬하게 존재하는 무언의 것들을 포착했습니다. 운명의 힘. 슬프든 행복하든 운명은 언제나 삶에서 배려야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진에는 물리적인 이미지 뿐 아니라 운명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때로는 운명이 얽힌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행복을 찾는 여정. 운명의 얽매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을 찾고 있으며,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닌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이기도 하다. 인내와 결단력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희망과 믿음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진의 빛. 마지막으로, 사진 속 구석구석을 깊이 들여다보면 얽힌 운명 속에서 찬란한 행복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사진은 카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와 믿음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러나 황전하고 흥미로운 기사를 작성하려면 각 장의 각 주제를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화 이야기, 광범위한 연구를 추가해 얽힌 운명 속에서 이미지와 행복의 힘을 더욱 입증합니다. 운명의 힘. 이미지가 사람들의 삶에서 운명의 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사진은 사람의 삶에서 감정적인 순간, 영적인 경험, 주요 변화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인내와 씩씩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는 노인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기쁨의 표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작은 순간들. 행복을 찾는 여정. 운명의 얽매인 사람들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사진은 고통과 어려움에서 가벼움과 행복으로 가는 여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눔, 사랑, 열정을 지닌 일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빛. 마지막으로, 어려운 운명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어떻게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교훈을 찾을 수도 있고, 일상의 아름다운 순간을 감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 측면을 더 깊이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이미지의 힘과 그것이 얽힌 운명 속에서 어떻게 힘과 행복을 표현하고 강조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화이와 너무 닮은 남자 아이돌이 데뷔 당시 논란을 일으켰다. 연예계에서 신인 남자 아이돌의 등장은 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 남자 아이돌이 관객들에게 데뷔하자 그의 재능이나 연기력에 대한 논란은 물론, 그룹 방탄소년단의 유명 멤버와의 지나친 유사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정식 데뷔 전부터 케이팝 팬 커뮤니티에는 이 남자 아이돌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 팬들은 그의 외모와 스타일이 방탄소년단의 유명 멤버와 매우 유사하다는 말을 듣고 놀라고 궁금해했다. 흔히 볼 수 있는 홍보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이 남자 아이돌의 공식 이미지가 공개되자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남자는 멤버들과 거의 모든 면에서 닮았을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이나 소속사와의 관계를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외모, 옷 입는 방식, 표정까지 하나같이 유사해 팬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단지 과감한 광고 전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방탄소년단 멤버 개개인의 개성과 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 팝팬 커뮤니티의 뜨거운 논쟁과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신인 남자 아이돌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정식 데뷔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대중은 이 남자가 자신을 증명하고, 연예계에서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방탄소년단 멤버의 비교가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음악계에서 이미지 창출과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마침표, 이 남자 아이돌의 등장은 연예계의 새로운 이변일 뿐만 아니라 팬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질문과 엇갈린 의견을 낳고 있다. 이 이야기는 흥미롭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작은 맛보기일 뿐입니다. 신인 남자 아이돌에 대한 소식이 sns에 퍼지면서, 대중은 방탄소년단 그룹이나 소속사로부터의 공식적인 정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대기시간 동안 팬 커뮤니티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갔다.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히 신인 남자 아이돌의 데뷔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과감한 마케팅 전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들은 이러한 유사점이 단지 같은 패션 트렌드나 현재의 케이팝 스타들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유사성이 방탄소년단 그룹 멤버 개개인의 풍성함과 독특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이들은 팬들에게 자신의 위상과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뚜렷하고 개인화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이 남자 아이돌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정식 데뷔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팬들과 대중 모두의 긴장감과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남자에게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과연 그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자신을 주장하며 진정한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지 기대된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남자 아이돌의 데뷔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식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건이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 팝팬 커뮤니티에 빠르고 열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각 스타의 차이와 독특함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는 연예계에서도 부인할 수 없다.